아 알겠습니다 그 어그로 끌리고 같이 가는거 본 다음에 들어갈게요 다우츄님은 저랑 같이 들어가요 저 어차피 그 보이니까 자 가시죠 아니 저는 렌스로 저거 저거 눈덩이 던지기를 어떻게 파이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구요 들어가 이거 안보이네 가까이 안가니까 아 이거는 그냥 막고 계시는구나 아 그 사이에 전진으로 아 이거 내진으로도 나오네 너무 가까이 쓰면 안되니까 아 이거 뭐 가포같은걸로 막는거에요 코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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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아 최대 딜만 계속 넣으시는구나 전진으로 그냥 무조건 달려서 계속 딜 넣는게 아니라 저때도 무한딜 왔네 이러니 안들어올만하지 이걸 누가 들어가 와 에임맞추고 낭비 안하고 그냥 돌진 돌진 정지기로 해가지고 최대 딜만 계속 꽂아박으시는거네 제가 랜스는 많이 알진 못하지만서도 아이고 와 장난없다 훅훅 훅훅 앱훅 돌아볼테고 와 와...이...이거 뭐 계속 앞에서 거의 프리딜 수준으로 하시네 허어어... 와 딜 들어간구봐라 와... 아... 코코! 후우우우우우 코코코코 코코! 야아...이C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잡아 그것도 렌스로 아니 이때는 무한경직 아 경직 경직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시네 저때 경직 들어갔으면 대박이었을텐데 맞아요 그 분침이 여긴 TA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걸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와 저거를 어떻게 삭삭 어떻게 저렇게 막죠 전 손이 안따라주던데 저렇게 방패있는 무기 쓰면 한송곰은 빠르다 빠르 빠르다고 하는데 한송곰을 해도 저렇게는 못막겠던데 아 아 아 아 아 가봐라 그 지금은 그 뭐야 람님꺼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댓글이 달려요 초슬락 초슬락 초슴딸님꺼하고 아직도 딜이 달리 아 그 댓글이 달려요 이럿 추천밖 일기다 잡히게던데 너무 딜이 많이 들어갔는데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아 경직 안먹었다 아깝다 후 되는거에요 아직도 댓글 달린다 구요 말실수를하면 그것을 넘어가지면 안되나 허허허허 호우우 노사는 생각보다 그 댓글이 안달리더라고요 흐우워 와 끝까지 쫓아가 아 나는 여기 초운용할때 얘 머리 앞에만 봐도 무서워서 못가겠던데 아 진짜 최대 최대 dps만 맞추시는구나 진짜 솔풀할때 헛냉해방에 걸림돌이죠 노선명이 아 제가 dps를 dsp로 얘기했다고 지금 놀리는거죠 저거는 프레임에 필요하시는구나 와 진짜 아니 저런걸 어떻게 해 그러게요 그러게요 와 띠용 이거 자리 잡으셔야 될거 같은데 아 이제 끝난 분위긴데 호 호 호 호 아직도 아닌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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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분 40초 몇이겠네 48초 몇이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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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하나만 하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? 이야..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없다 하아... 이거는 이거는 지지 흐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아 진짜 이렇게 돼요? 아니.. 아니 이거는 거의 개인기록이랑 맞먹는 수준 아니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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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